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주요 문항들을 한번 좀 들여다봅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의 해설 강의를 봤을 때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건지 라고 막 궁금해서 보고 아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충분히 스스로 첫 번째 단어 체크 다 하시고 두 번째 문장 해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지문을 조감하셔서 좀 이렇게 요약 정리 한번 해보신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아 내가 스스로 뭐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해설 강의만 듣고선 아 저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은요. 그냥 또 깨달음만 얻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 9월 평가원 여러분들 정말로 큰 의미 있는 시험인 줄 아실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이 영상 보기 전에 아직 사전 작업을 안 하셨다. 끄세요. 근데 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하자마자 바로 틀어서 보세요. 됐지 얘들아? 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과 현실적으로 못해도 되는 것들을 쭉쭉쭉 잘 얘기하면서 좀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일단은 21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참 속상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 해석되는 전제 하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전 작업 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라고. 자 일단은 요 유형 얘기만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문제를 좀 들어갈 건데 자 밑줄에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유형이잖아요. 그럼 밑줄에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요. 절대로 여러분들 주제를 파악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맙시다. 무슨 소리냐면 얘는 주제 찾기 유형이 아니고요. 냉정하게 따지면 주제일 수도 있는 거지만 주제 찾기 유형이다는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밑줄 자체를 결국에는 의미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대충 이거 무슨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줄 자체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요. 참 역설적이게도 밑줄 자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거 밑줄 자체에 어떻게든 그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집착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밑줄 주위의 신호를 잘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밑줄 자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관용적 표현이 나오거나 뭔가 속담적 표현이 나오거나 우리가 알 수 없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변을 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 같은 케이스는 첫 번째 문장에 밑줄 자체 그게 아니고 is가 훨씬 더 중요한 말이라고 그러니까 밑줄은 뭐뭐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에는 is 이하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 저라면 이거에 밑줄을 좀 표시했을 것 같은데 얘는 결국 이거라고 무언가는 무언가인데 어떤 무언가래? 나오네. 리더들이 유니크하게도 포지션도 되어 있는 거 포지션 돼 있다라는 건 어떤 위치에 되어 있다. 위치로 되어 있다 이거야. 뭐뭐 하도록 위치 되어져 있는 거 그게 지금 밑줄에서 우리한테 원안 떠는 거죠. 참고로 이건 참고로 포지션 투 두 라고 했었을 때 투 두는요 보통 약간의 의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I have something to do. 뭔 소리야? 나는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 이런 거죠. This is the mission to do. 해야 할 미션이 있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의무를 나타내는 느낌도 잡으셨으면 훨씬 더 좋으신 건데 만약에 못했다 싶으시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일단 밑줄은요 리더들이 유니크하게도 너가 리더니까 이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 위치가 있는 거야. 뭐하고? 하라고 하라고. 그럼 결국에 밑줄이라는 것은 결국 쉽게 얘기하면 리더가 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죠. 리더가 해야 할 거. 쓸까 얘들아? 리더가 해야 할 것. 근데 얘들아 이 문제가 저는 이렇게 안 틀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게 초반에 여기서부터 이 번문장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략은 거의 이해할 것 같더라고. 대충 이렇게 쭉 해석하다 보면. 핵심만 먼저 쭉 한번 얘기해드리면 위의 부분은 어떤 느낌일 거냐면 결국에는 홀로 있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고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고 뭔가 소셜하다라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었을 것 같아. 키워드 위주로만 쭉 한번 얘기해본다 보면은 뭐 이 비커즈 부분 그냥 해석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은 다양한 장애물들이 서 있어요. 어떤 길 중간에 서 있었냐면 사람들 중간에 이제 막 장애물이 서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working alone 혼자 일하려고 막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렇대.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느낌이 오는 건 어디부터 할 거냐면 이 for one thing 문장에서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나만 뭔가 left out 돼 있는 거. 나만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거. 떠나서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로부터인데? of the loop이라고 했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셨어도 괜찮아요. 고리라는 뜻인데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집단을 상징하는 거. 함께 있는 loop 같은 것들이 있지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자꾸만 그들로 하여금 자꾸 집착하게 만든대. 뭐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랬냐면 자유론공.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거라는 것이 자꾸 집착하게 만든다. 여기서 느낌이 많은 게 안 왔다면 다음 문장에서도 대놓고 나오죠 여러분들. 아 개인들은 결국 뭘 원하지 않는데요. 뭔가 고립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아하 홀로 웃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또 for another 문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은 자유로운 것들 어 뭔가 이제 안정감이나 아니면은 security라고 하는 거 편안함과 안락감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서 자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느낌을 잡았었기를 바라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그냥 혼자 막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조화를 이루도록 행동을 조절하더라 이거죠. 됐지? 그리고 무엇은 위험하다 그랬어? 아까도 뭘 원하지 않는다 그랬고 이건 위험하다 그랬다. 뭘, 뭐는 위험하대요? On their own. 스스로 무언가를 try something new. 새로운 거 하는 건 참 위험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참고로 go off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한번 나가보다 이런 건데 조금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안 돼도 되는 거 말씀드린다 그랬죠. 됐죠? 그러니 초반은 어떤 식으로 갔냐면 결국에 여기 써 있는 거 그대로 좀 다시 적어보면 결국에는 어 being left out being left out 이거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야 fear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 그 다음에 뭐도 있었냐 컴포트 스큐리티 이런 정도 있었다가 그룹과의 조화 조화 그리고 뭐는 위험하다고 그랬냐면 그냥 자기가 on their own 스스로 하는 거 홀로 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 하나 있었던 게 isolated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었죠. 자, 이 정도까지 왔으면 대략은 너네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야. 대략은 근데 어디서 한번 꺾이는 걸 우리가 알았어야 되냐면 아, 이 문장에서 내용이 좀 꺾이는구나 까지도 괜찮아. 그러니 잘 보시면 이 번 문장은 여러분들 형화편을 좀 잘 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 번 수업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술술술술 읽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글이 튕기잖아. 이해도 안 되고 단어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거구나 라는 순간 한 번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중에 하나가 even though란 말이야 얘들아. 이거 왜 쓰는데 제가 올인원 수업에서 정말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글 읽기 하실 때 even though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었을 때 얘들아 비록 주어는 동사일지라도 비록 주어는 동사이다 라는 주절까지 나왔을 땐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 첫 번째는 이 내용과 이 내용 사이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분명 묶여 있을 거고 하고 싶은 얘기는 두 번째 여기에 묶여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거 아니 제가 맨날 예시로 드는 게 이거죠. 야 비록 내가 돈은 없을지라도 마음만은 부유하다니 가난하다니 마음만은 부유해 인마 이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또 비록 내가 돈은 많을지라도 아 마음이 요즘에 착 이렇게 좀 허하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반되는 느낌 있는 거 아시겠지 여러분들 또 하나가 뭐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야 내가 비록 돈은 없을지라도 마음은 부유해 그랬을 때 듣는 사람이 야 너 돈 별로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 대화하기 싫다는 소리지 얘들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아 이런 생각이라고 그러니 이 문장에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건 자 비록 뭔가 하이퍼 커넥드 홀로 있지 않고 초고도적으로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을 사람들은 리어서링이라고 하면서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이지 함께 있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 모르지만 무엇이 더 낫대요? 나오네요 조직을 위해서도 if they periodically 주기적으로 go off 나서서 이거 이거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건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혼자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 그러니 이 글은 급격하게 내용이 전환이 되는 게 하지만 결국 핵심만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결국에는 비록 아무리 모모일지라도 아 결국엔 얘네들은요 think for themselves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더라 라는 얘기를 요기서부터 출발시킨 거지 됐지? 자 근데 이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기껏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선지 1번 선지나요 아니면 5번 선지 제 기억에 나면 그럴 것 같은데 1번이나 5번 선지 가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 너가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디서 한번 털리냐면 이 더스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형광편을 좀 쳐놓으십시오 별 편한지시고 됐니? 이걸 대충 읽어버리시면요 아 그래도 말이야 리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어 for the whole? 아 전체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다시 전체나 함께 쪽으로 들어오는 건가? 오 선지 1번 보니까 쭉 가다보면 오른쪽 끝에 있는 corporation 오 함께 하는 것 같고 5번 선지도 쭉 가다보니까 group project 오 함께 이쪽으로 가버리게 된다고 아니 근데 얘들아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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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꼭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발 총평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험은요 단순 해석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장의 해결 능력이 매우 중요하거든 문장의 해결 능력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확정을 해서 뭔가를 잡고 기준 잡아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even when 덩어리 있잖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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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여러분들이 문장을 대충 해석해서 전체가 중요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even when 덩어리를 보는 순간 올인원 수업 하신 분들은 제가 even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을 거야 다시 한 번 복습하셔야 돼 자 even when도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었었지?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면 주어가 동사할 때 조차도잖아 조차도 심지어 뭘 써도 상관없겠고 그럼 얘가 이럴 때 조차도 이러이러합니다 그럼 얘도 어떻다라는 거야 얘들아? 양쪽에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선상의 놈들이 묶여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여기 붙어있을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조차도 건강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이분 자체가 이게 모든 문장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소재 간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장이 나온 순간 판단할 수 있는 놈들이 몇 가지 있단 말이야 제가 올인원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even though나 아니면 even when 이 두 가지 마찬가지라고 거의 똑같은 놈이죠 그러니 얘들아 사실 이 문장을 어떻게 읽혔어야 된 거냐면 봐봐 자 그것이 리더의 어떤 일 해야 될 일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도 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도 리더가 해야 될 일 사실 이게 같은 날이었었죠 그럼 이제 이게 정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리더들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을 만들어 노래 that are good for the whole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들을 만들어 노래 근데 뭐에 의해서라 그랬냐면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을 하는 거에 의해서 하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헐적인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완전하게 이해는 잘 못하실 것 같아 근데 다시 잘 들어 문장을 해결해라는 건 뭔 소리냐면 이게 해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even when 뒤에 덩어리까지 같이 묶어서 보니까 얘가 파악이 되는 거야 이 말을 잘 옆에다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다시요 이게 간헐적인 상호작용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읽을 때는 애매할 수 있었지만 문장의 even when까지를 묶어서 전체 문맥을 보니까 아 상반되는 놈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럼 even when 뒤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봐라 사람들이 wouldn't choose it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 스스로요 for themselves 이렇게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것을 결국에는 선택하지 않을 때 조차도라고 조차도 그러면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다시 문맥 잘 받아들여야 돼 for themselves 스스로 그것을 하도록 선택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 때 조차도 그래야 한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면 여기도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다 원래는 그래서 더스 문장을 제대로 못 읽어서 틀리신 분들은 이런 게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면 어 뭐라고 그랬었니 그래 리더가 해야 될 것들은요 리더의 잡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들 good for good for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들 하긴 해야 돼 뭐에 의해서라고 했었냐면 간헐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있었어요 간헐적 상호작용 근데 even when 뭐 할 때 조차도야 니네들이 for themselves 스스로 하는 거 남들 없이 스스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때 조차도 이거지 됐니? 그러니 even when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뭐 해야 되냐면 for themselves 스스로 하는 게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변하지 않은 거였었다고 됐지요? for themselves 이런 거 나온 거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됐어요? 참고로 설명은 드릴게요 이거 시험 현장에서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 뭐가 사실은 중요한 말이었냐면 원래 위에 내용은 뭐였었지? 계속 뭔가 함께하고 싶어하고 남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위에 내용이었었지 근데 내용이 but 이후로 깎이면서 어떤 식으로 많이 바뀐 거냐면 그냥 상호작용하는 거 계속 상호작용하는 건 이제 됐고 간헐적으로 하라는 게 뭔 소리야? 필요할 때만 조금 조금씩 함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함께하는 거니까 이게 함께 근데 그 함께라는 걸 간헐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건 좀 자주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문맥이었었다고 어떤 건지 알겠지 얘들아? 근데 이걸 시험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조금 힘들다고 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아무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지 못할 때 조차도 그래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는 문맥으로 문장을 네가 묶어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바였어요 이 문제에서는요 듣니? 자 그럼 혹시 또 여전히 그래도 선생님이 전체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두 가지 얘기를 좀 할게 자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전체를 위해서요 라고 하는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요 표현상으로 나온 건데 이 얘기는 이미 위에서도 나왔어요 봐라? It's better 무엇이 중요하대요? For the organization For the whole 이라고 돼 있는 거죠 이 얘기 그냥 한번 다시 갖다 쓴 거야 그러니 전체를 위해서도 너무 함께 있는 거 말고 홀로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문맥으로 갖다 쓴 거라고 이건 전체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안 된단 말이야 됐지? 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아무리 여러분들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지만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결국 이건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될 게 밑줄은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요 여기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었지만은 결국 리더가 해야 될 job 리더가 해야 될 일 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니? 리더가 그 위치에 있는 이유 이렇게 내려간 거고 근데 희한하게 선지가 좀 겹쳐 보이지 않디? 결국 밑줄 안에 들어가는 거는 혼자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Think for themselves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1번은 뭔데? 키워드 코퍼레이션을 금지하는 거면 괜찮은데 이걸 깨부신다 라는 거였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얘들아? 다시 협동을 금지하는 대절이잖아 그러한 어떤 베리어나 그룹 놈즈를 다 깨부시자잖아 그럼 결론적으로는 협동하자지 이거예요 협동하자 조합을 잘하셨어야 돼 얘들아 근데 5번 선지도 뭐라고 돼 있냐면 야 Require workers through album 이제는 그룹의 프로젝트 이거 협동적이잖아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을까 저는 1번과 5번 선지 가신 분들은요 사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판단했었어야 된다고 심지어 3번 선지도 봐라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아 동료한대요 야 협동해라 온라인 이게 개소리긴 하지만 아무튼 협동하라 이러게 했다니까 아니 이것도 협동적이잖아 그러니 요 놈 요 놈 요 놈은 미세한 디테일이 틀린 것도 물론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반대의 결이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됐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뭐였어요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나오네 함께 일하는 걸 이제 조금 금지하고 그만하고 start working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하자 아하 스스로 하자 인마 스스로 선택하지 않을 때조차도 너 야 너무 상호작용하지 말고 간헐적으로 하자 스스로 좀 해보자 혼자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이었었죠 됐죠 뭐 4번 선지는 하이어 프로덕티비티 뭐 뭔 개소리 이런 느낌이었었고 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 요 21번 문제가 나름대로 정답률 꽤 많이 덜 나왔던데 잘 안 나왔던데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전반적인 글의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 지문이 과연 줄거리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을까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어야 돼 얘들아 해석적으로 그러나 핵심적인 건 여기저기서 여러분들한테 난제를 주는 것이 아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더스 요 문장을 읽었는 그 시각 자체를 니가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 그러려면 니가 이 even when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서로 상반되는 뭡니까 하고 싶은 얘기 딱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애가 뭐 했었지 even though 이런 애들이고 but이니까 뭐 당연히 중요하다 이거 말고 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문장의 해결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이거 이외에는 없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정도는 모르셔도 돼요 라고 하는 건 다 빼셔도 되는데 나머지 것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21번 문제부터 사실은 좀 약간 정답들이 좀 많이 떨어진 문제를 해서 제가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 요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해보셔야 되는 건 깨끗한 지문으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쭉 다시 한번 연결해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 제가 나중에 뒤에 지문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얘들아 시대 자체가 9월 평가원에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나와 있는 건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빨리빨리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연습하는 건 끝이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내 공이 드러나버린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금 빨리빨리 푸는 문제의 연습이 아니고 한 문제라도 하루에 다섯 문제 정도씩이라도 잡아놓고 어떻게 재진술이 되고 어떻게 반대해야 되고 어떻게 문장이 서로 상반되는지를 한번 써보시거나 차분히 분석해서 연결해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늡니다 제가 지금 화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늙지 않아요 시기를 따지지 마시고요 실력을 따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시다